자, 갑니다. 오늘은 고1, 2, 혼동 어휘 중에서 왜 투드로 끝나는 단어들이야. 자, 봐봐. 여러분 뭘 알고 있나? 됐어? 그럼 이제 가보자. 제일 먼저 어떤 건지? 얘를 먼저 외국어 할 거야. 얘가 첫 번째야. 갑니다. 일단 투드가 들어가면 명사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한다? 명사형. 아, 얘는 무슨 형이다? 하나, 둘, 셋, 명사. 얘는 무슨 형이다? 하나, 둘, 셋, 명사형이다. 이걸 먼저 외국어. 됐습니까? 자, 이제 콩글리시 들어갑니다. 콩글리시로 altitude, altitude.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콩글리시 올라간다. 올, 올라간다, altitude, 올라간다. 얘를 뭐라고 하느냐? 고도. 고도, 올라간다. 됐습니까? 콩글리시 잠깐 섞었어. 다시 한 번. 올, 올라간다, 올, 올라간다. altitude, altitude, 올라간다. 올, 올, 고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얘네 둘이 바뀌었지. 그치? 응? 좋아했던? 얘는 뭐냐면 위도가 돼. 위도. 됐니? 확인해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얘도 도자로 끝나는데 얘는 뭐냐면 얘는 태도.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고민지 봐봐. 얘를 먼저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altitude. 뜻이 뭐야? 시작? 고도. latitude. 뜻이 뭐야? 위도. 그 다음에 attitude. 자, 애. 애가 콩글리시의 발음이 애야. 애가 tt. 울고 있어. 왜? 태도가 잘못해서 맞았거든. 다시 한 번 얘는 뭐라고 한다? 태도. 애가 울고 있어. 태도가 잘못해서 맞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됐니? 확인해봐. 이거 3개. 다시 한 번 얘 먼저. 다시 한 번. 진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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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도. 앞뒤가 바뀌었어? 위도. 그런데 애가 attitude. 애가 tt.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서? 태도가 잘못해서 맞았어. 됐니? 확인해보시고. 됐어? 어. 자, 이거 3개 지울게 이제. 자, 끝나는 건 다 도로 끝난다는 것만 생각해. 자, 생각해봐.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고도. 앞뒤가 바뀌었어. 시작. 위도. 애가 tt. 울고. attitude. 뜻이 뭐야? 태도. 그렇지. 잘했어. 왜였니? 음, 좋아했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가 직이라는 뜻이야. 직. 직. 그래서 우리가 정직, 강직. 올바른 사람은요. correct, 올바른. 우리가 직사각형을 뭐라고 그래? 시작. rectangular. 직사각형. rectangle. 한 번 뭐야? 직. 직. 직사각형. 직. 그래서 얘가 정직, 강직이야. 정직, 강직. 됐습니까? 강직. 강직. 또는 뭐가 돼? 정직. 이렇게. 됐습니까? 얘가 이제 동사로 하면은 동사로 할 때 교정하다라고 해석을 해주거든. 올바르게 하다, 교정하다. 어? 그럼 정직이지. 정. 정. 그 다음에 great to는 영어로 뭐야? 시작. 감사. 감사.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지? great to는 감사. 감사. 여러분. apt2 테스트라고 들어봤어? apt2 테스트. 무슨 검사야? 시작. 적성 검사. 얘는 뭐가 돼? 시작. 적성. 그래서 적응하다라는 영어로 단어. 이렇게 쓰잖아. adapt. 자, 콩글리시. 아파트에 살기 싫어도 아파트에 살기 싫어도 아파트에 적응해 살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재개발되면 아파트만 써니까요. 아파트에 적응해 살다, 적응하다. 적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자, 집중. 다시 한 번.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나, 둘, 셋. 고도. 앞뒤가 바뀌어서 시작. 위도. 애가 TT, 울고 있어. attitude. 뭐가 돼? 시작. 태도. 이거 세 개 먼저 외우고. 그럼 to do는 명사형. 알겠지? 그래서 렉, rectangular. 직사각형의. 그럼 뭐야? 렉. 뜻이 뭐야? 렉티투드. 뜻이 뭐가 돼? 시작. 정직, 강직. great to는 뭐가 돼? 시작. 감사. 자, 그 다음 렉티투드 테스트. 뭐가 돼? 시작. 적성. 됐니? 자, 한 번 훑어봐. 1분 뒤에 반복해 줄게. 자, 반복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올티투드, 엘리티투드. 뭐가 돼? 시작. 고도. 렉티투드. 악대가 바뀌어서. 태도. 에리티투드. 애가 잘못됐어. TT, 울고 있어. 뭐가 돼? 시작. 태도. 확인해 보시고. 고도, 위도, 태도. 고도, 위도, 태도. 고도, 위도, 태도. 고도, 위도, 태도. 확인해 보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렉. 렉티투드. 뜻이 뭐가 돼? 시작. 정직, 강직. 그레이티투드. 감사. 아파트의 적응에 살아. 적성. 확인했니? 자, 이제 하나만 더 합니다. 잘 봐.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경도. 길이. 경도. 됐어? 콩글리시. 긴. 기획자 살려줘. 경도. 알겠지? 콩글리시 막 이용하는 거야. 중요하면 단어를 외우는 거야. 이게 기니까 뭐가 되시자? 경도. 기획기획, 보이티, 피디님. 응, 좋았다. 수고하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